내 이름은 안젤리카요. 양측성 폐렴에 걸린 안젤리카. 신장은 멈췄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신장을 이식받고 천만다행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안젤리카의 꿈은 가수고요. 지금까지도 아가텔 레전드로 꼽히고 있는 예선, 예선 2차 골든버전. 특히나 결승 무대는 진짜 미쳤습니다. 함께 시험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안젤리카 전설의 시작. 아,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누구를 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다음, Whitney Houston. 와. 나는 superstar. 와. 나는 정말 행복하지만,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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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일어서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We're living life on a merry-go-round And move Bountains We're gonna walk it out And I'll rise up I'll rise up today I'll rise up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For you And we'll rise up I like the waves We'll rise up In spite of the air In spite of the air And we'll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For you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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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Wow OMG Simon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진이 아님의 Auschwitz을 보겠습니다. 한글자마자 흥미를 생각해 주신지 당신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멜비 당신은 정말 특별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멜비, 당신은 제 최선의 주인공입니다. 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또, 저의 주인공은요. 나는 악략적이요.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연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이제 참을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젠에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공은 내로운 예전에 영웅이의 진입이 합니다. 그것도 다 제작진한 마음으로 참고 있습니다. 오, 예! 네! 네! 하이에는 예! 아들. 내가 좋아하는 선수 예수? 내가? 2차 전선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Angelica, 불타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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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든 버전을 외치는 관객들. 자, 골든 버전, 골든 버전, 골든 버전. 아, 골든 버전 너무 멋지네요. 자, Angelica, 불타는 소녀. 자, 골든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Angelica, 불타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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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ngelica. 아가텔에서 2위란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엄마의 존재는 정말 고귀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마이 댄스월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